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9월 미국의 CPI 지수 관련된 내용부터 좀 말씀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밤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저는 그 속보를 보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겠구나. 그러면 또 우리 증시도 하락을 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장 양상은 조금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장의 예상을 상당히 좀 빗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지금 좀 방향을 상방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일단 지금 시장의 이러한 반응은 조금 이제 확장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헤드라인이라든가 코어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예상보다 덜 둔화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의 정점에서 꺾이는 모습은 나오고 있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해석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해석이 조금 이제 해석의 스탠스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악재들이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시장의 의미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고 있고요.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미 시장의 이러한 물가 지표 자체가 연준이 12월까지 금리를 한 4.75%에서 5%까지 인상하는 수준까지의 어떤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이런 선반영이 오히려 이제 이러한 CPI 발표 이후에 이제 어떤 이벤트의 소멸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떤 우상향으로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번 CPI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서비스 물가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에너지라든가 상품 물가 지수는 이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주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서비스 물가 지수의 상승세가 다른 어떤 그 세부 항목들을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주거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최근에 이렇게 주거비가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이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주거비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금리 인상이 모기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택 임대료를 자극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이제 주택가격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주택가격 하락 이후에 한 6개월 치차를 두고 임대료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택가격이 6월달이 피크였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제 4분기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주택가격에 편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이러한 주거비의 하락이 나타날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어제 무디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향후 6개월 내에 지금 물가가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월부터는 CPI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이제 역기저효과예요. 작년 10월부터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커졌거든요. 작년 10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1년이 지난 건데 오히려 올해 10월부터는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역기저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상품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물가 지출은 지금 안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이러한 CPI 상승률의 어떤 둔화가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이제 굉장히 소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조금 더 강화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가 열면서 10월 CPI 지수는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해 주셨고요. 또 9월 CPI 지수가 이제 발표되면서 증시는 우상향 기조가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외국인이 9월 들어서는 좀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들어서 지금 11일 거래일제 매수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지금 1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매수의 기조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7월부터 조금 이제 7월을 저점으로 해서 순매수 전환을 했다가 9월 달에는 환율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영향을 주면서 9월 달에는 다시 코스피 시장에서 2조 한 3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어요. 그러다 10월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제 다시 순매수로 좋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매수, 외국인의 매수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명확하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삼성권자, 에스케아닉스 이런 종목 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매수세가. 역시 이제 뭐 업황 바닥 논리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어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촉발을 시킨 그런 매수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 매수세의 성격을 봤을 때 향후에 이러한 외국인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사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성격이 장기 자금이라는 겁니다. 연기금이라든가 이제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쪽의 매수세가 좀 주로 이르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는 조금 이제 최근에 시장 하락을 매수 접기로 보는 장기적인 관점을 매수세고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될 수 있을지,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준이 긴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일단 경기 침체가 이제 불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경기 침체가 정책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9월 FMC 의사로계에서도 연준이 경기 침체를 각오한 긴축 의지를 표출을 했어요. 스탠스를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긴축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최근에 어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묘하게 좀 변화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어떤 연말의 금리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의 어떤 긴축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만약에 시장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 나왔던 11월의 100BP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도 이제 어떤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를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집회에서도 조금 이제 경기 침체들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역시 이제 어떤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이제 당분간 그러니까 11월 FMC에서의 어떤 0.75%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역시 이제 시장이 이러한 상황들 또는 이제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연준도 조금 이제 어떤 그 어떤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가 또는 이제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당장 연준이 스탠스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향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지표라든가 또는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준도 이제 경기 침체를 각오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각종 지표들 유의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